오늘 오전 10시쯤 한국은행 수원지역 본부에서 50억 원이 사기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만복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한 남자. 그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50억을 빼돌린 강큰 요의자 최창혁입니다. 이 사건의 출발은 출소를 앞둔 최창혁이 교도소 동기 휘발유를 통해서 사기계의 대부 김선생과 연결이 되며 시작되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출소와 동시에 정말로 최창혁이 김선생을 찾아왔죠. 김선생이, 넌 누구냐? 영화병 몇 명이 필요한 건데? 주인공 5명. 기술자는 우리 휘발용이 해줄 거고 IQ 뭐 그렇다 치고 EQ 조금 되는 애들로. 양 왔으니까 대충 술이나 한 잔 먹고 가야겠다. 남의 돈 오시고 먹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장소를 안 물어보시네, 한국은행인데. 이거 내가 요점 정리한 건데. 돌아서던 김선생은 흥미로운 제안에 솔깃하게 됩니다. 이거 비밀인데. 한국은행 금고에 뭐 들어있는지 아시죠? 현금, 주식,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 기업, 어음, 금계까지. 하실 거면 오시고. 안 하실 거라도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결국 김선생은 최창혁의 큰 그림에 발을 담그기로 하는데요. 내가 최창혁입니다. 홀미, 얼매. 얼매. 서글한 인상으로 사기를 치는 얼매를 시작으로 해서 환상적인 위조집회 전문 휘발유. 김선생님 알지? 이거 4년 전에 명퇴하셨잖아. 그리고 작업 전문 제비까지. 최선수 취직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우린 또 이력서가 되니까. 그렇게 성격도 사기 방식도 서로 다른 다섯 명의 꿈들의 본격적인 담합이 시작되던 날. 하지만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기꾼들이 모인 자리. 추가의 몫을 챙기려는 은근한 담합과 밀담이 서로 오가는데요. 야, 너랑 똥구멍 맞추려? 똥구멍? 어. 야, 김선생 같은 빠꼬미를 어떻게 수술시키려고. 우린 전부 팀인데. 팀은 무슨 . 접시키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 알고 지내는 사이? 어떡하자고? 어떡하자고? 히트 앤 락. 그렇게 서로의 패를 숨긴 물밑 작전 개시. 걱정마! 부장 강도로 변장한 얼메와 제비가 문을 열고. 네? 어? 수고하십니다. 지점장님. 되셨고요. 상부에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변한 휘발유가 당좌수표 샘플 빼우기까지 성공합니다. 오, 이거 먹어주는데. 만약 은행에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한국은행에 가서 현금을 타오게 된단 말이야. 한국은행에서는 각 은행에 언제든지 현금을 타갈 수 있도록 미리 당좌수표를 나눠주고 우리가 위조한 게 바로 그 당좌수표야. 드디어 최창혁의 빅픽쳐가 펼쳐질 운명의 날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은행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물론입니다. 여보세요? 예, 한국은행 발군부인데요. 그, 후반기 출납액이 50억 맞습니까? 50억 맞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50억의 광경. 난공불락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벌어진 완벽범죄가 피날레를 향해서 가는 순간. 아싸! 네, 발군부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S7 사과해야 됩니다. S7. 뭐야? 발군부로 2명 진행 중입니다. 정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군관령, 출발해. 빨리 가. 따라가기! 열심히 주랭랑을 쳤지만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체포되고만 얼메. 그리고 경찰을 피해서 달리던 도주 끝에 목숨을 잃고만 최창혁. 뭘 내가 전화 안 받는디? 뭐? 아니, 창, 창, 창혁이라. 뭐, 일이 잘못됐나 비용. 작전도, 구성원도, 시나리오도. 모두가 완벽했던 꾼들의 계획은 왜 실패하고 말았던 걸까요? 이게 진짜 최동훈 감독의 데뷔작이라고 하는데요.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범죄 이전 구성이 처음 나올 때 저는 그 신선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말장난의 고수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마다 그 말장난들이 엄청납니다. 네, 더군다나 그 말들이 사람 움직이잖아요. 김 선생님 손 끌었잖아. 나 수술해서 다시 붙였어. 야, 습, 습. 청진기 대본이니까 진단이 딱 나온다. 시추에이션이 좋아. 최동훈 감독 만났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질문하면서 이런 대사는 어떻게 쓰는 거냐고 했더니 술자리에서 들은 대사래요. 그러니까 대사를 책상에서 쓴 대사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야, 차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너 참으려고 뒷밖에 좀 봐봐. 너희들이 날 속여? 날? 난 정말 아니란 게요. 네 눈 똑똑이 봐. 일본에라도 가 있어. 경찰은 오늘 한국맹 사기 사건의 용의자들을 총 5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달아난 나머지 3명의 용의자들에 대해서 전국에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얼마야. 아들 다 어디 있노? 핸드폰 없어. 전화해봐요. 너무 세게 맞았어. 저 분이 바로 때린 분이 바로. 김인석 씨죠. 저 분 최창혁이 가족한테 연락해봤나? 그 가족은 형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 최창호 씨 맞죠? 네. 우리 경찰이에요. 최창혁이가 한 한 달 전쯤에 말이죠. 이 양반 이거 모르고 있었구만.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최창혁이 죽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한 두 달 전쯤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제가 근사한 거 하나 메이킹 중이거든. 요거 되면은 우리가 살기로 한 그 땅 있잖아. 그거 사자 한방에. 한국은행 얘기 같은 거 한 거 없어요. 아니요. 사실 박신양 씨 하면 그전에 뭐 약속이나 우리가 편지 이런 작품 중에 약간 멜로 연기를 많이 봤었는데 이 영화에서 되게 이미지 변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네 죄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뭐 좀 마실 거 좀 없어요 좀. 비싼 걸로. 나 그 뛰다 허리를 다친 거 같아. 잠깐만 누워봐요. 있어요. 저는 최동훈 감독이 배우랑 관련해서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배우. 우리 이미 30년간 봤기 때문에 스타 중에 스타고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타짜에 나온 김혜수 씨랑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배우한테 새롭게 빛을 주는 거잖아요. 전지현 씨도 마찬가지고 이 영화의 염정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전과의 이검이면 최소한 사기로 20번이 다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 불러다 놓고 이 싸우 때 얘기하자는 거야? 안녕하세요. 세금 떼고 5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여기다 싸인하시고요. 아 그리고요. 따로 보험 드신 게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그게 4만 논불이 넘는데 한 건이 빠져있어서 제가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반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알마타에서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08... 08... 08... 08... 수원 아는 언니는 연락도 안 되고. 여관에서 자기는 무섭고. 이거 어떡하나? 정말 더 이상 도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쓰레기 같은 놈 X. 비리 경찰 규제 X. 왜 X. 아니 터널은 먼저 들어가서. 경찰보다 뒤에 나와서. 나올 때는 경찰보다 뒤에 나와서. 브라악! 세인. 발자국이 두 명? 하나가 창호일 거면은. 형이 있었지. 최창호? 최창호? 우리 고향인데 저기 가서 펜션 같은 거 하려고요. 펜션. 예전에 창혁이하고 뭐 연애도 하고 오겠다면서. 주교 X 얘기를 왜 자꾸 말아요. 괜히 생각난다게. 창혁이 어디 있냐? 창혁이 본 사람도 있어. 누가 봤대요? 누가? 걔네 형 최창호겠지. 창호 오빠 4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누가 뭘 봐요. 카사 아저씨 진정 경찰 보러기 전에. 최창호 그렇게 됐어. 왜 이래요? 말해봐. 4년 전에 뭐가 어떻게 됐어? 4년 전에 뭐가 어떻게 됐냐고. 찾아놨어요. 왜? 사기당해서. 학교 공고. 사기당했다고. 사실 모든 역할이 다 적격으로 캐스팅이 된 것 같아요. 최동훈 감독 영화는 단독 주인공이 드물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서로 뒤섞는 솜씨라고 그럴까? 서로의 어떤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영화같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수술 당했다. 천하의 김 선생한테. 그 XX도 삼성옥기 떼줘야지. 이빨 가져온 20% 줄게. 30%? 할 수술을 하各 displaced 혜택 글정 Games 이런 날씨는 바로했음으로 딱zustAfter. flat 경호에요. 오늘의 자 Toy FX 쪽으로도